네, 시우민 씨는 뭐였어요? 아 뭐였을까? 아 뭐였을까? 뭐였을까? 조혁 씨는 운동했어! 거의, 거의 몸만 보면 태극권 진짜 보고 싶은 겁니다 자, 누구 하나 인생하시죠? 저 대신 저 대신 하나 인생하시죠? 안 돼요, 이렇게 엑소엘 여러분들을 이렇게 저희 몸에 자꾸 집착하시면 변태 변태 같잖아요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? 저희 엑소를 그냥 좋아해 주세요 몸 말고요 변백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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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완성됐는데 하하 하하 아까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화장실에서 백현이가 배 한번 보여줬는데 와우 어떤 의미로 와죠? 와우 초콜렛! 초콜렛 볶음인데 여러분, 누텔라 알아요? 녹은 초콜렛이요 하하 둘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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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리배 하하 하하 저는 엑소엘 팬 여러분들을 오늘 팬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발견을 했어요 하하, 어떤 발견을 했나요? 뭐죠? 하하, 정말 저희가 호응을 유도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정말 따라와 주셔서 같이 호흡할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아서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, 여러분 와우 자기 자신에게 박수! 하하 잘했어 하하 하하 잘했어요 하하 오늘 3키로 감량했다, 손! 하하 하하 몸짱 되겠다, 손!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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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훈씨 네? 어... 가구하고 올라오셨잖아요 네 늑대하미녀 마지막에 이렇게 발로 차시잖아요 네 그때 제 기억엔 음악방송에서 윙크를 했던 걸로 기억해요 호 오 세훈 호 세훈 부탁드립니다, 세훈씨 하났린 늑대하미녀 아웃트로로 해 줄게요 아여여 뭐하는 거야 하하 하뚱 하나 둘 셋 지금 이 순간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아니 잘할 거면서 맨날 빼 왜 이렇게 잘하면서 지금 이 순간 레이가 약간 피식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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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이 싱 저 저 저 이거 장난치고 장난치고 진짜 제가 윙크는 많이 연습했거든요 하나 둘 셋만 해주세요 오케이 자 뚱뚱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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한 번 더! 한 번 더! 한 번 더! 거기 거기 어 갑니다 갑니다 뚱뚱뚱뚱뚱뚱뚱뚱 하나 둘 셋 윙크를 하라니까 이상한 표정을 짓고 있어 아주 음유한 경수의 눈빛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중뚱뚱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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뚱 발동 다음 동백동 동백동 잠깐만, 이게 다 못하는 척 하면서 잘하네. 하나, 둘, 셋! 진짜 이런 걸 왜 자꾸 시키는 거야? 윙크는 박천열, 박천열 하나, 둘, 셋! 하나, 둘, 셋! 여름 할 거야, 여름 할 거야. 네! 정말!